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요즘에는 여행을 잘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여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이나 콘도에서 숙박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창문을 열면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요 또 아니면 눈앞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벽난로에 불도 피워보고요 밤하늘이 보이는 침실에서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하고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이 깨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 여기에 살고 싶다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을 이렇게 짓고 싶다 이런 느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걸로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집을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초원의 집도 아니고요 멋진 카페도 아니고요 식당도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자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짓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 각자 각자가 우리 개인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른받은 우리들은 각각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짓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건물이 지어집니까?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철근 구조물이 서로 연결되고 시멘트가 뭉쳐져서 벽을 이루고 수많은 벽돌들이 쌓아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각자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교회가 하나의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공사가 있는데요 무슨 공사인가요? 터파기 공사이죠 건물을 올리는데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현재 광명시 전체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우리 교회 주변도 또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광명 북중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죠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있어요 그 앞에 길이 나 있는데 개봉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시면 그 지역을 광명, 루타운 이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싹 다 갈아엎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건물이 싹 다 정리되었고요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공사가 바로 터파기 공사입니다 이 터파기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터 위에 세워지는데요 교회는 특별한 터 위에 세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터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육신적으로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른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와 가르침을 기록한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당시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으려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받았는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이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광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고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신의 이성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갈라졌거나 태양이 멈췄거나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거나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꾸며진 것입니까? 신화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비수무리한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며 절대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위에 하나님 그 자신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하겠죠 그런데 털을 닦아놓고 그 털 위에 바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기초석, 주춧돌을 깔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퉁이돌 이것이 바로 기초석, 주춧돌을 말하는 것이죠 모퉁이돌 역시 건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터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퉁이돌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웁니다 이 모퉁이돌이 바로 터의 일부이며 필수인 것이죠 그것은 건물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고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한 모퉁이돌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길이가 약 12미터에 달했다고 해요 건물은 이 모퉁이돌에 의지하여서 벽과 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의 튼튼함과 안전함의 정도는 모퉁이돌에 얼마나 확고하게 결석되어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주출돌과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얼마나 결석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리스도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된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고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닮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중요하고 모퉁이 똘이 중요하다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물이 지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건물은 함께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혼자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물은 혼자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개명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한몸되게 하셔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부품이 되어서 모퉁이 똘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맞추어지고 정렬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네모 반듯하게 모나지도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벽돌이 찍혀져서 나오죠 공장에서 벽돌이 찍혀져서 나와서 벽을 쌓고 건물을 짓는 데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성경 시대에는 똑같이 찍혀져 나오는 벽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돌을 구해다가 각기 다른 돌의 모양을 하나가 되게 깎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다듬고 깨트려서 벽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개명교회로 모였지만 각기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지어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형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선을 그어놓고 나는 나, 너는 너, 여기 이 선 넘어오지 마 그러면서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기를 좋아하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잘못이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질책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좀 어리버리하다 그래서 함께 지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질책하기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다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을 잘 못할 수 있고요 좀 느릴 수 있고 어리버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을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는 각자의 차이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깎아지고 나의 못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듬고 나를 깎아서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받아내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드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여러분 사랑은 연합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하나로 뭉쳐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속은 뭘까요? 가족, 식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리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 식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식구는 한 집에서 살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아무리 싸워도 다음 날 같이 한 자리에 식탁에 어울려서 밥을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 분리와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분리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분리하거나 차별함 없이 함께 하나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분리하거나 차별함 없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권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석으로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 다니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꿈꾸지만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아름다운 한 몸 된 공동체로 지어져 가도록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아직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하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많이 비난받고 있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참아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졌습니다 함께 세워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 똘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안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의 자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덮어주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이 세대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 교회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